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젠 완전히 감정싸움 아니냐 이렇게 비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으니까 여기에다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죠. 이제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과 홍준표가 같이 당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 경선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될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과 홍준표가 부딪힌 것은 박지원 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박지원 게이트에 야권인 홍준표 후보 캠프 측도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거칠게 책임공방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홍준표의 이 갈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게이트에 홍준표 캠프가 개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이필영 조직본부장이 박지원과 조성은이 만나는 그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가 확인되게 되면 박지원 게이트도 심각하지만 거기에 야권 일부도 같이 개입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폭발성이 강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부인하면서 당사자인 이필영 본부장은 그날 8월 11일 자신의 행적까지를 소상히 밝히면서 자신은 그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식사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안가, 거기에 지금 롯데호텔에는 국정원 안가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가에서 만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또 윤필영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홍준표 후보 캠프 측의 다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여권에서 획책하고 있는 이 정치공작, 선거공작에 어떤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거의 막말에 가까운 공격을 윤석열 후보에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캠프에 장재원이나 윤한웅 의원, 지금 총괄실장, 총괄부실장을 맡고 있는 장재원, 윤한웅 의원을 쫓아내라. 이필영 본부장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작에 가깝다. 윤석열 후보는 과거 검찰 때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느냐. 슬하의, 슬하의 건 자식에게만 쓰는 이야기인데 슬하의 그 국회의원들을 모두 쫓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한 번 더 이렇게 자신의 캠프를 음해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화된 이런 싸움을 하게 될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판세입니다. 어제 제가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1차 경선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후보들은 이제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경선 전략을. 그래서 경선 전략을 짜는데 마침 오늘 첫 토론회가 열리니 만큼 이제 양강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격렬하게 진검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지금 가장 두 후보 진영의 쟁점이 박지원 게이트에 홍준표 캠프가 개입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홍준표 캠프의 관계자가 식사자리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홍준표가 쓰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친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겨냥한 역선택까지 고려한 이런 선거 전략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공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계속 역선택이 아니라 확장승이다 라고 이렇게 맞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로서도 아픈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거칠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6월 말에 입당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는 선거 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죠. 윤석열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어떤 사생결단식의 어떤 선거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야권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승부가 나질 않는다.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외연 민주당 지지층까지 겨냥해서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런 전략으로 나섰고 그게 적중해서 역선택이 일어났고 그 역선택을 이용해서 밴드웨건 효과죠.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정통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이번 1차 경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책임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책임당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뾰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 측에 의혹에 눈길을 보내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선을 앞둔 서로의 전략이 깔려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측을 공격한 것은 이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이걸 주도한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캠프 측의 장재원, 윤한옹 의원입니다. 핵심 요직들을 맡고 있죠. 총괄상황실장, 부실장 이렇게 맡고 있는데 우연한 일인지 장재원과 윤한옹은 홍준표로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선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홍준표가 당 밖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강력한 반대로 당으로 들어오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당 밖을 떠돌고 있을 때 당 내에서 유일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입당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장재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홍준표가 장재원 의원에게 감사하다라는 뜻을 표해야 할 정도로 장재원 의원은 홍준표가 정말 고마워하는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고 윤한옹 의원은 경남도에 홍준표 도지사를 지낼 때 행정부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홍준표가 도지사를 지낼 때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윤한옹이 홍준표를 버리고 윤석열 캠프를 택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경남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한옹마저 앉지를 못했나 윤한옹마저 홍준표 후보를 외면했나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지는 부분이죠. 그만큼 홍준표 후보로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잘 알면 절대 같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잘 모르면 홍준표 후보와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25년을 정치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는 아직도 독고다이죠. 자신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변명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 캠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경태 의원밖에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사실은 독고다이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인맥 이 부분은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조직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누구와 같이 집권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비치고 안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빠른 속도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대다수를 자기 캠프에 넣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불안감을 없애면서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안정감을 주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전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만약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할 것인지 누구와 같이 국정을 이끌 것인지 도저히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홍준표 후보로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윤한옥에 대해서 쫓아내라. 윤석열, 슬아에 있는 장제원, 윤한옥을 슬아 이런 말은 주로 자식에게 쓰는 말인데 이런 말을 쓰는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 이필룡 본부장이 그 식사자리에 참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 가지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 캠프 측에서는 당연히 식사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안가라는 곳에서 따로 만났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7월부터, 윤석열이 입당한 뒤에 7월부터 외연 확장을 내걸고 역선택까지를 겨냥하면서 민주당 출신의 국무총리를 모시겠다, 민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또 민주당에서 거기서 호응을 해서 홍준표를 믿는다,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그냥 두겠느냐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하고 일부 방송 유튜브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홍준표를 지지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에 대해서 몰아주자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서 홍준표는 민주당 이중대 후보 아니냐라는 이 부분, 전반에 걸친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와 윤석열의 이 갈등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혹시 당을 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계속 논란은 되겠지만 양측 다 모두 이것을 키우지는 못한다. 왜 키우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 측과 돼지 발정제로 부딪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돼지 발정제를 꺼냈죠.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형수 쌍욕을 꺼내니까 그럼 형수 쌍욕이면 당신은 돼지 발정제 아니냐 이렇게 꺼내니까 홍준표 후보가 형사 고발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돼지 발정제 부분을 법적 소송을 가게 되면 그게 관계되는 자기의 과거 옛날 친구들까지 나와야 돼서 이 나이에 친구들까지 불러내는 것이 좀 그렇다 이런 걸 이유로 대했는데 사실은 법적 소송을 걸게 되면 돼지 발정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돼지 발정제 얘기가 계속 나오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돼지 발정제 얘기는 홍준표 후보에게 어떤 귀책사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신의 자서전에 젊을 때 친구들이 그러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정도의 내용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홍준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막말, 바퀴벌레라든지 연탄가스라든지 이런 막말과 이게 오버랩 되면서 돼지 발정제가 홍준표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아픈 부분이니까 서둘러 진화를 한 겁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박지원 게이트에 개입했느냐 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박지원 게이트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계속 그럼 7, 8, 9 홍준표 후보의 그동안 선거 행적 그것이 너무 친민주당이 아니냐 계속 전쟁이 확대되게 되면 홍준표 후보로서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발정제 논란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지금은 이제 확장성보다는 확장성보다는 국민의힘의 지지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더 주력해야 될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 저간의 사정이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원 게이트는 이제 조성은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면서 8월 말에 박지원과 조성은이 또 만났다. 만나는 그 시점에 또 조성은이 자신의 SNS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올린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박지원 게이트가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아마 윤석열과 홍준표는 박지원 게이트에 홍준표 후보 캠프가 개입되어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도 이 피령이 그 식사자리에 참여를 했느냐라는 이 부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홍준표 캠프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이 선거 조작 또 나아가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이 의혹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은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논란이 일어나선 나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첫 토론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어쨌든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강체제를 유지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흥행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